예 여기 한 가정집 단 밖에 걸어놓은 현수막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열심히 치료하시는 어르신들 의사분들 고맙다고 그러네요 도토리 도토리 의사들 인페미에르 간호사들 첸도 디초또 128 이게 한국치면 119 입니다 첸도디치 이것은 경찰 번호 입니다 그리고 첸도디치 이것은 코로나19 자기가 의심된다던가 뭐 그럴 때 긴급하게 그 관련 전화 문의하는 전화로 알고 있습니다 크로체베르데 이거는 녹십자 고요 크로체로사 이거는 적십자 입니다 크로체비앙카 이거는 크로체가 십자가란 뜻이거든요 비앙카 흰색 십자가 이거는 흰색 흰색이 뭐지요 모르겠네요 저도 무슨 단체 이름 같은데요 크로체로사 이거는 로사가 이거 붉은색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적십자 고요 크로체베르데 베르데는 녹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녹색 십자가 그래서 녹십자로 알고 있구요 크로체베르데요 크로체베르데요 감사합니다 이 뜻입니다 근데 크로체비앙카 백십자 이런 것도 있나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아는 것이 없어요 크로체베르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정말 여기 집들 군데군데 국기도 달아놓구요 고맙다고 또 안드라뚜또벤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뭐 그런 현수막들도 걸려있구요 네 이 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습니다 예 다들 힘내시고 우리 모두 예 도와줍시다 코로나 감염되지 않는 것이 어르신들 도와주는 거구요 예 전 집에서 멀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오 예 의사 분들 간호사 분들 어르신 모든 분들 일산에서 방역하시는 모든 분들 아 나라 다 모두 고맙습니다 자오